안녕하세요. 이시아입니다. 오늘 저의 새로운 싱글 톤눕시간이 공개되었습니다. 톤눕시간은 저의 기존에 있던 곡과는 달리 미디어 테이플 발란의 곡이고요. 밤 12주가 되어 남자 친구와 헤어로우를 하는 아쉬움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. 너무 좋은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도와주신 비트비의 성재오빠 그리고 헬로티드오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. 톤눕시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엘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